쥐벨리와 서울 소재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기 위한 2023 쥐벨리 수출상담회가 열렸습니다. 이번 수출상담회는 총 2회로 나눠 개최되는데요. 문원일 구청장은 첫 번째로 열린 뷰티 헬스케어 상담회에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향후 진행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. 그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지난 12일 구로구가 금천구에서 열린 2023 쥐벨리 수출상담회에 참석했습니다. 이번 행사는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. 이날 상담회에서는 뷰티 헬스케어 분야의 쥐벨리 소재기업 약 50여 개사와 해외 바이어 간 상담이 진행됐습니다. 올해로 여덟 번째 개최되는 쥐벨리 수출상담회는 총 2회로 나눠 열리는데요. 구로구는 IT와 전기전자 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9월 20일에 개최될 예정입니다. 해외 바이어 발굴과 매칭은 물론 제품 발송 지원, 맞춤형 수출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도 있을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